로비 좁은데 가만히 좀 있어라 불길한데 가자 도대체 잡쳐 와 나는 두고 가는 거야 이 편안에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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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모양이 네모네 저걸 한번 봐봐 왜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거리냐 지들만 밥 먹는 거야? 아오 이거 볼 수가 없네 이러다가 목에 담 걸리겠어 나도 배고픈데 밥 줘 나도 배고픈데 밥 줘 나도 배고픈데 밥 줘 나도 배고픈데 밥 줘 아아 아아씨 깡팡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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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가 바로 끄는 거 근데 고생이 많구나 여기 동네가 왜 이렇게 가까페 얘 오는데 너무 시끄러워 아 차들이 다 여기를 노리는구나 추출할 때가 없는데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잘생겼네 옷을 타는데 나도 붕붕이 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저씨가 안주니까 그래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보고 촬영을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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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네, 맞아요 펄리! 펄리야 정확히 측정해주세요 제가 다리가 긴 편이에요 네 잘해요 슬슬 다리 아픈데 정확하게 잘해줬죠? 슬슬 다리 서클링을 해요 좌편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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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편향 좌편향 맞죠? 근데 아직은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왜 턱까지 해줘? 네 이 아이도 사지형매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슬 다리 야, 이거 느낌 새롭네 받쳐주니까 엄청 편한데 개는 대충 잽시다 기타 자 슬슬 배고픈데 대충 잤으면 가도 되지 않아 대충 잤으면 가도 되지 않아 좀 하고 자리 한번 더 주시면 고생하시는데 좀 참아라 고생하시는데 좀 참아라 아저씨 부담스러워요 에이, 지금 한쪽 더 추워 어, 그랬구나 야, 이 아저씨 이름이 뭐라 그랬죠? 할리요 에이, 우리 비즈니스만 합시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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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는 봐서 제가 따로 와야 돼 하니? 하니도 하는 거야?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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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뒷다리만 뒷다리만 하니까 그 친구는 그럼 제가 다음주나 다난번에 수업을 데리고 올게요 그래도 후지형으로 해주면 아마 막 날라가요 앞다리 힘은 좋죠? 엄청 좋아요 근데 업무게도 던져요 제가 다행히로 왔죠? 호호 이제 슬슬 돌아갑시다 아침부터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을까? 왜 이렇게 수다진이들이야? 기다려 어 거기 엉덩이를 받쳐주십쇼 예? 어휴 어휴 감사합니다 아휴 우리야 파이팅 하다가 귀여워 역시 좋은 아저씨였어 아 그럼 저거 내가 다 먹는거야 아니요? 아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거나 주나 얘를 우리가 경상을 쌓인다 그쵸 조용히 해 너 입냄새나 하이팅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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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자한테 뭐하는거야? 으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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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샘 때라고 됐어 안 됐어 다시 이 여기 됐어? 어 아휴 그냥 이게 뭐야? 아니 그건 나중에 필요한 부분 체크하네 이놈들아 나 환자라고 자 응 들어가면 뭐지 역시 일은 전문가가 해야 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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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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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